아 그리고 내가 또 저거 잘 못하는 건데 저 외줄 또 산이 너무 많이 탁 올라와가지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외줄타기 하러 가기 전에 김건우 선배한테 사실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뭐 했던 훈련들은 별거 아니고 진짜 힘든 거는 외줄타기라는 훈련이 있는데 자기가 작년에 그거를 성공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성공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육범 교육생 육범 교육생 생명순 들고 옵니다 어려울 것 같아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오는데 자 보고 육범 교육생 횡단 준비 끝 자 횡단 횡단 유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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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발 걸어! 마지막 팀을 짜내서! 됐다 됐다! 발을 먼저 쳐! 위로 올렸다가! 그렇지! 그렇지! 6번 극세! 6번 극세! 지연골이 풉니다 알겠습니까? 밑으로 하강합니다! 자 반대쪽까지! 2번 극세! 2번 극세!